찍어줄게? 찍어줄게 여기? 이루? 이루? 이루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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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에헤이 아빠 고양이요 누비를 어디 놓고 왔어요? 응 누비를 어디 놓고 왔어요? 응? 누비를 어디 놓고 왔어요? 아니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누비를 놓고 나올거니까 왜? 누비를 어디서 나와? 응? 다시 찾으러 올거야 그리고 누비 한눈하러 갈꺼야? 응 왜? 이미 갔어. 몸만 여기 남은거야. 이제 빠이빠이 빠이빠이 엄마도 그러게 가자 이제 들어가도 되겠어? 어 시간 좀 더 줘 시간 좀 더 줘? 왜? 문 열어줘? 이거 하고 싶어? 유라 문 열어줬으면 좋겠어? 엄마가 열어줄게 어!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인사 다 했어? 응 인사 다 해 근데 마음이 불편해? 야! 응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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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화드렸었는데 루비 루비요 응 응 얘들아 여기선 좋네 엄마 슬퍼 응 응 우리 루비 우리 루비 한번 보고 이제 집에 갈거야? 이제 우리 루비 다 본거야 이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사는거야 그래도 루비가 좋은 날에 갔네 날씨도 좋고 화장하는 아저씨 너 오늘 온대? 그래서 오늘 바로 간대 안그러면 막 냉동실 같은데도 춥게 며칠 있어야지 너 어디? 슬퍼 슬퍼 응? 영원도 추운거야? 글쎄 영원은 떠났겠지만 그냥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 루비가 그런 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초기 10분 autodont 핸라지 1만 명 야 뒤집어 봐 뒤집어 봐 아까 했던 것 처럼 한번 해 보자 뒤집어 봐 쉬ó 왜 안 넣어줘? 그렸어 얼굴에 귀여워 엄마가 티슈 갖고 올게 맛있어? 응 애기 맛있어? 애기 고기 먹으면 안돼 이거만 먹어 홀린거는 엄마가 닦을게 자 네 먹어 먹으라면 더 오래걸리겠다 천천히 먹어 딸기? 딸기도 맛있고 초콜릿도 맛있고 바닐라도 맛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꼭 모시고 오자 할머니 이거 먹으면 깜짝 놀랐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을 이만하게 먹려고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? 아이고 아이쿠 이뻐라 아이쿠 이뻐라 아이쿠 이뻐라 얘를 안준대 고파거 먹어봐 안 먹고 안준대 아이쿠 이뻐라 아이쿠 이뻐라 아이쿠 이뻐라 아이쿠 이뻐라 아이쿠 이뻐라 아이쿠 이뻐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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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나야 제나 친구들하고 같이 자는거야? 어 어? 김제나 친구들이랑 같이 자는거야? 어! 친구들 다 먹어요 친구가 되게 많네 응 잘자요 제나 잘자요 제나야 춥지 않아요? 지나 지나 따뜻해? 추워? 추워? 안 추워? 의자에 앉아야지 의자에 앉으세요 응 의자에 앉으세요 어디다 머리를 집어넣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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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다쳐 떨어져 앉아있어 엄마 여기 볼 만져봐도 돼? 가만있어봐 안돼 안돼 한번만 잡아볼게 한번만 사진 진아 볼도 엄마 한번만 잡아봐도 돼? 여기 왜 한번만 해볼게 한번만 엄마가 해볼게 한번만 흐흐흐 흐흐흐 뿡뿡뿡 으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거기다 있다 오빠 뭐해? 오빠 저기 공부하고 있지 여기다 있어 엄마가 날리로 받아 응 오빠 저기 공부하고 있지? 응 응 오빠 저기 거기다가 줘요 응 으음 오빠 공부하고 있다 응? 안돼? 어 우린 들어가면 안돼 요새 기다려야 돼 오빠 끝날 때까지 제나야 그러다 머리 끼겠어 머리 끼죠? 응 가자 아니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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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잉? 가자 apse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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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악 으악 으으으윽 버 흰 너무 무리하지마 알았지? 또 올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죠 한 달에 한 두 번은 무조건 나오지 알았지? 쌍둥이 많이 크면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나오고 쌍둥이 너무 어려서 아 잘 먹어 근데 귀여워 뭐해 더 좋아? 응 어 캔디케인 하나 마구 응? 이거? 캔디케인 아니 저거 지팡이 사탕 작은거 하던지 아니면 큰거 하던지 이거? 뭐야? 같이 있는거야 아 굳이? 2, 2, 6, 9 그냥 캔디케인만 샀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응? 어 좋아 어 엘프도 하나 사 무슨 엘프? 크리스마스 엘프 이거? 아니 이거 엘프 예 크리스마스 요정 응 맘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 이게 뭐야?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그러게 여기 보장제 귀여워 이거이거 이거이거 선물상자 죽음 안개 어차피 애기가 보실까? 그렇게하지 근데 이거 스마스 만약에 스마스 양말을 걸어놀 때가 있나.. 테이블에 까는거 가자 눈 스프레이 눈 스프레이 눈 스프레이 눈 스프레이 큰 것도 있네 큰 걸로 할까? 큰 걸로 할까? 애들이 재밌어 하겠다 어머나 이거 사 거야 너무 귀엽다 이거 삔이야 너무 귀엽지 쌍둥이 하면 너무 귀엽겠다 스티커드 워크 미친데 이 아들 이 아들 죽을까? 이 아들 이 아들 죽을까? 이 아들 이 아들 죽을까? 이 아들 죽을까? 이 아들? 이 아들이 죽을까? 아 걸어 걸어 뭐야 뭐야 잠깐만 야!! 미쳐!! 미쳐!! 야 일단은 여기 놓고 해 얘들아 싸우고는 그만해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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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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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크.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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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. 엥. 엄마도 사랑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